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 부정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법관도 있고 전직 언론인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국회의원 한번 대보려고 노력했지만 국회의원이 못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입 닥치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고수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계변을 다 늘어놓지 않습니까. 결론이 딱 입 닥치고 결론은 부정성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계변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훈장받은 조재현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 여러분들 재검표를 처음 받았던 좀 젊은 친구인 천대협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론 정해놓고 조각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신도 아닌데 사의로 여러분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부정성 없다고 외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온갖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정규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천재인지 모르겠어요. 입 닥치고 결론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는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대인이 취할 자체가 아닌 거죠. 고대인이면 모를까. 여러분 이 조재현과 천대협 그리고 부정선거 은폐에 목을 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를 오늘 공대일리 신문의 일면 톱기사로 실었는데 그들은 결론을 일단 정한 다음에 모든 것을 짜맞추기를 한다. 선거 부정을 덮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결론을 일단 정한 다음에 짜맞추기를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결론을 어떻게 정합니까. 여러 가지 정거물을 쫙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정신세계는 사실과 진실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다음 접근하는 태도가 바로 좌파들의 특색입니다. 칼 마르커스가 취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본주의가 망한다 이런 선언을 하고 그것에 맞도록 모든 것을 다 짜맞추었습니다. 좌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열에서는 정치인과 대법관과 언론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삼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선거 부정을 덮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대법관이도 현직 공직자든 전현직 언론이든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일단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교조적이고 명목적인 선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익이 달콤하고 질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인간의 길이 아니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좌파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칼 마르커스가 갖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현안이 된 사람들의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닥치고 결론 정하고 그다음에 헛소리하기인 거죠. 그들에게 사실이나 진실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목표와 이익에 부합하는 지식정보 주장들 뿐이다. 마르커스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소개했지만 오늘 같은 내용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인의 두 얼굴에서 콜 존슨이 신랄하게 까지 않습니까. 사기꾼이라고. 칼 마르커스는 정치 경제학자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로부터 정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마르커스는 거꾸로 자본주의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와 같은 비전으로부터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줄 정거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사실을 축적해 가지고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론을 선언하고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결론을 선언하고 뭐죠. 그래서 궤변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미 그것과 무관하게 도달된 결론을 지지하는 부수적인 요소다. 마르커스에게 사실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 결론에 여러분들 충실하게 보조적인 위치를 취하게 되면 그건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값지 않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친구와 똑같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란 공동체의 존속의 필수적인 선거공정선을 바라보는 이날의 식자청과 지도청을 보자 칼 마르커스에서 보았던 것을 그들에게서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조재엄과 천대엽과 이동헌과 민유수 등의 대법관들은 4.15 선거무효소송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들은 선거무효소송 초기 단계부터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결론을 합리하기 위한 행보를 지휘했다. 이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거무를 채택하고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모든 정거무를 다 깔아 옮겨버렸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준석과 하태영과 한기호 등이 취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들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선거공정선 규명을 위한 진지함은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없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관제 않았고 선관위는 무죄다는 결론을 닥치고 정해놓고 마치 선관위의 나팔수처럼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고 다녔다. 그게 국힘당의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가 한 행동입니다. 나는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밝혀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생활인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가가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과학적 태도와 궤도를 같이 한다.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사실을 뭉개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는 결론 부정선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정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이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만큼 자신의 입구와 목적에 따라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인간이 짐승도 아니고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증거들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자본연연의 한 가짜에 노란한 사람들과 사회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는가 부정선거 엇모련에 동조하는 인간들과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겠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딱 치고 결론을 정해놓고 뭡니까 그다음에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궤변을 뿌리는 것이가 바로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과 민유숙과 김선수와 박정하 같은 그런 대법관들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조갑지와 정주도도 마찬가지고 하태경과 이준석과 여러분 한기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결국 역사에는 나중에 언젠가가 중요하죠. 내일인지 아니면 내년인지가 중요하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글과 영상을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가는 겁니다. 제가 딴 것은 잘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직하게 뭘 계속하는 것은 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짧은 것 같은 것이 인생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길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성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선관이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박찬진이가 어떻게 물러날 줄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박찬진은 최소한 몇 년 더 해먹을 거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세상 앞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람의 일생이란 것은 관 뚜껑을 덮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 서울 부산 경기 조작갑 실태입니다.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조전역 서울 하윤수 부산 일종의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죠. 경기 인태위 이렇게 다 종로 노원 서초 동작국 광진구에서 표를 다 도독질한 그 규칙이 착하게 여러분들 발각된 거 아닙니까 선관위의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관여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표 도독질한 것을 이렇게 찾아낼 그런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당선됐으면 그러면 그냥 이런 채널 같은 걸 뭡니까 뭐 덮던지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당선된 건 아니고 그쪽이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운대교 10% 중구 10% 사상구만 조작을 못했네요. 사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산 조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거의 조작이 안 됐던 것 같은 그런 이변이 발생하는 거죠. 경기는 수원 영통 성남 분당 10% 용인 수지 10%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은 화끈하게 조작했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딱 만들었기 때문에. 박선영 후보가 그 당시 나왔고 부산에는 김성진 후보가 나왔네요. 참 인간들 체제라는 것이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만 여러분들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동시대 사람들과 후손들이 다 우물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에다 이런 독약을 탄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이렇게 치는 거가 선거 사기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도덕놈들 제목도 참 지금 보니까 집사람이 여러분들 제안을 해가지고 선택한 건데 여기 제목하고 여러분들 이 디자인은 다 집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을 한 건데 참 잘했네요. 도덕놈들 이것처럼 뭡니까 직설적이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덕놈들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이 많이 확산시켜서 나라가 골로 가는 걸 막읍시다. 이 나라가 참 어렵게 참 힘들게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도덕놈들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다. 표도덕질한 놈들 표특표술 증감 활동을 한 놈들 사전특표특표술을 조작한 놈들 그게 선관이 내부에 있는지 선관이 외부에 있는지 어떻든 뭡니까 이 자료를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르고 이것을 여러분들 발표한 주체가 행위 주체가 뭡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총책임자 노태학 선관위원장 부책임자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여러분들 2022년 또 요리를 지방선거를 진도 지배했지 않습니까 도덕놈들을 잡아야죠 나쁜놈들 도덕놈들이란 제목처럼 참 멋진 제목이 없는가 나라 살립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덕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